오 지대보다 그럼 어떻게 다이아 산거에요? 1500개가 된거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가서 성장다이아 성장다이아? 여기서 하는거죠 구입 그럼 된거에요 성장다이아 아 그걸 또 다 맞아야되는구나 기대된다 목표는 뭡니까? SR? 배경템 배경템? 전부각기 오 됐어 각도각도 완벽해 완벽해 다이아가 그럼 5000개가 생겼죠 저거 빨간다이아 5000개가 생겼어요 종개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 살거에요 1200원짜리 10개에요 1200원은? 1200다이아짜리 하나 살거에요 이거 사서 고급상자 10개 플러스 하나구나 서비스 하나 또 주는구나 까는거죠 아 그럼 지금 알아서 다 까요? 오 대박 대박 하나씩 까는거에요 아 그 다음 까고 다음 까고 탕자가 한번에 열두개 또 이렇게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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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스 에스 이어링 잘나왔어 이거 잘나왔어 조짐이 좋아 그 다음에 또 깝니다 에이 에이다 손목인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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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검 당검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손에 무기 나왔네 성공했어요 성공 성공했어요 성공 그럼 이게 다 질른거의 끝인거에요? 네 다 질른거였어요 더 질릴수도 있네 이 정도면 그만하려고 아 그렇구나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